하나, 둘, 셋! 오랜만에 승리를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지금처럼 응원하듯이 조금만 더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부담스러운 경기였는데 감독님이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부담 많이 덜 수 있었고 그게 또 승리의 요인이 돼가지고 선수를 많이 띄워줘가지고 지현이가 했잖아요. 선권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또 오랜만에 월드골 넣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많은 경기를 저희가 못 이기고 정말 그만큼 간절했고요. 매 경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결과가 이제 나와서 팬분들께 가장 죄송했던 부분입니다. 다음에 있을 인천 경기 저희가 잘 준비해서 팬분들의 응원에 꼭 부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